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미국에서 핫한 SNS 인기순위 TOP10 어떤 어플들이 인기가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전 10위 레딧 18% 레딧은 미국의 소셜뉴스 초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설일은 2005년 6월 23일로 창립자 현 CEO는 스티프 허프먼입니다 9위 틱톡 21% 중국에서 개발한 앱으로 15채에서 1분 이내의 쇼폼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는 중국 SNS 출시일은 2017년 5월 7일으로 중국 베이징 하이덩구의 본사가 있습니다 8위 왓츠앱 23%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앱으로 2009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월 활동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7위 트위터 23% 2006년 7월 15일에 창립된 트위터는 현재 시가총액이 47.5조원입니다 6위 스냅챗 25% 사진 및 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2011년 개발된 SNS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보낸 메시지는 확인 후 최대 10초 안에 사라진다는 독특한 컨셉입니다 미국 등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5위 링크드인 28%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서 2002년에 개설된 비즈니스 특화 SNS 2016년 6월 13일 기준으로 262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었습니다 4위 핀터레스트 31% 2010년 1월 벤 실버만이 창업한 이미지 기반의 SNS 핀터레스트라는 이름은 핀 플러스 인터레스트에서 따온 말이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핀이라고 합니다 3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지 공유 중심의 미국의 소셜미디어 2010년 10월 6일에 설립되었고 페이스북이 모기업입니다 2위 페이스북 69% 페이스북은 2004년 2월 4일 당시 21살이었던 하버드대학교 학생 마크 저커버그와 에두아르도 세버린이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며 창업했습니다 1위 유튜브 81%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거나 볼 수 있는 구글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 유튜브라는 명칭은 사용자를 가리키는 유와 미국 영어에서 텔레비전의 변칭으로 사용되는 튜브를 더한 것입니다 저도 이 중에 한 두세 개는 빼고 다 사용을 해봤고 지금도 또 사용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? 아무래도 저는 인스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나와있던 순위 중에 순입체 10초 안에 확인 안 하면 메시지가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인정보도 잘 보완이 되면서 재미있는 SNS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편리한 SNS 같은 거 오늘은 2021 미국에서 핫한 SN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rhoi